죽음이란 전선을 확 뽑자 컴퓨터 전원 꺼지듯 사라지는 의식이다.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중이다. 그러니 최대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.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다. 운이 좋다면 죽음이 불시에 찾아와 당신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. 하지만 과학이 뭐라고 하건 인간이란 실체가 있는 요소들을 뭉쳐둔 것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. 우리가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나라는 지각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. 죽음의 순간 우리의 22g 즉 영혼의 무게는 날아가 버린다. 여기서 신락같은 희망이라도 찾는다면 육체나 성격은 죽더라도 원초의 의식은 재생 가능할지도 모른다. 내가 죽게 되면 나는 태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마치 한 번도 태어난 적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.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따로 있었으며 거기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. 죽음을 통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 돌아가게 된다면 난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될까? 육체는 우주로부터 온다. 우주 또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.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이 육신과 함께 내 몸의 기억체계도 사라지고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의식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것이다.